신경ax 1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겠는데 일단 클럽을 좀 짧게 잡아주는 게 스윙을 하는데 훨씬 더 간결한 스윙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1인치 이상 저는 좀 내려잡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서 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립을 이렇게 단단하게 잡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의 아마추어분들은 어깨까지 이렇게 되게 많이 경직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깨랑 몸에는 힘을 빼주시는데 그립만 그립만 좀 단단하게 잡아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립을 제가 단단하게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립의 힘을 백스윙 탑에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도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팩트, 팔로우 갈 때까지 그 힘을 좀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탑에 올라갔을 때 그립의 힘을 이렇게 빼주시면 그립에 잡는 손이 이렇게 그립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클럽이 이렇게 머리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다시 체를 가지고 와야 되는 동작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좀 불필요한 몸의 동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단단하게 쥐시고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스윙 탑에서 피니쉬까지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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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